제 첫 제 첫 맥크리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오아 relaxing 아니 제이제해스는 어 이 채팅없이 그냥 기부를 하셔서 저거를 뭐라고 해야되죠 저거 저것도 기부라고 할까요 유튜브 저것도 아이 감사합니다 제이제제해스님 여화면 안 되네 regret구 어떻게 띄웠지 영웰 사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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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S님 감사합니다 제가 슈퍼챗 어떻게 띄우는지 몰라가지고 다음 방송부터 제가 리액션을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방송이라서 리액션 준비를 못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펙트를 좀 넣어 이펙트를 좀 넣어가지고 그.. 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alah JJS님이 5000원 감사합니다 화면이 안뜯네요 오늘은 후원 가기다. 오늘은 후원을 해야하는 날씨 번쩍 필살 베르신님도 전원 감시합니다. 제가 후원 리액션 뛰어들여야 되는데 못 뛰어들여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남켈 가오나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니 방송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위도우 있어요.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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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투 딜 라인 호그에 위도우 맥크리 어이구 위도우 넘나 아파요. 라인 돌침 빠졌고 들어와요 라인 라인 다운 안 돼. 호그. 호그 먼저 잡아요. 저 돼지 돼지 두루 쳐 버려요 그랩 돌아요. 그랩 오케이. 나이스 죽었어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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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위도우 웨크리 위도우 웨크리 어이 국현미안 어 루시오 오른쪽 루시오 개피 오케이 나이스 포그그래프 빠졌어요 어어 죽을 뻔 2 남았어 2 위도우 조심하시고 우리 루시오 님이 위도우 견제하고 있어요 라인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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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3탱으로 바꿨어요 위도우 빼고 자리아 꼽아서 3탱 라인 들어온 거 라인 왼쪽에 들어왔어요 얘들 다 들어온다 나이스 왼쪽에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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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자리아 라인 다 됐다 오케 나이스 나이스 오리 자리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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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에용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이고 아이고 어따 왔었니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왼쪽에 라인 자리아 두른 슬드 빠졌고 이리 들어와요 라인 반피 호그 뽕 호그 뽕 호그 공 없어요 괜찮아요 호그 공 없어요 루슈 개피 루슈 진짜 개피 호그 렛 빠졌고 석양 정면 루슈 다운 맥크리 다운 아 저 죽어요 자리아 오른쪽 자리아 오른쪽 실드 없어요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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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 저거 아나 먼저 아나 다운 탱커 두명 탱커 두명 탱커 두명 다운 탱커 두명 오른쪽에서 궁각 쬐야겠다 제가 오른쪽에서 궁각 쬐게요 얘들 정면 들어올 테니까 오른쪽에서 궁각 쬐고 있을게요 아니다 1.5층에서 궁각 쬐게요 2층 올라간다 2층 올라간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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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2층 올라가요 하나 개피 13!! 걷정참 걷정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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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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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석양 정면? 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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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다운 호그다운 자리야 로시오 정면 정면으로 나와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방벽 깨져라 방벽 깼어요 정면 호그 호그에 빠졌어요 들어온다 정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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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뒤에 1점 5층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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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님 아나님 2층 맥크리 떨어졌어요 맥크리 지하 우리 아나 없음 우리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요 지친자이니 휴식은 없다 지하 쪽 지하 쪽 맥크리 맥크리 개피 아이고 러시오 쫄쫄쫄쫄쫄쫄쫄쫄 나 초 지하 쪽 맥크리 으으으으으으윽 bri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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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버려요 라인 돌진 없어요 루시오님 페어 오케이 나이스 전쟁은 계속된다 地方 유튜브 2층 가요 2층 2층 호그다 아나 사요 잠깐만요 갑니다 나설로켓 아이고 아깝다 2층 들어와요 2층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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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들어온다 너무 우리 1.5층이 다 몰려있는거 아니야? 호그 조심 호그 깍 제어 1.5층 거쩡거쩡거쩡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다운 아 아 맥크리 개피 아 맥크리 진짜 개피인데 오 원숭이 원숭이 1.5층 으악 원숭이 반피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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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조져요 조져요 석양 1.5층 오케이 나이스 꿀잠 라인 개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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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 저 방송 중인 신입 남캠 가원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격을 진행하는 중 지절로 실현되지 않나요 타인은 과정에 중심으로 공격을 진행하는 중 공격은 사모장에 대비하는 과정에 공격을 진행하시던 영광스러운 전장에서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세나 저는 트위치하고 유튜브를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침추... 제가 이게 또 부케라서 지출을 안 받고 있습니다 부케나 아예 침추창을 비워놔서 시메트라 심혜 궁 반은 찾겠다 심혜 스킬 다 빠졌어요 심혜 오른쪽 왼쪽으로 들어가요 저희 솔저 왼쪽에 있어요 나솔로끼 빠졌고 메이도 있어요 뭐야 조합 그지같은데 애들 수비캐 두개 바로 들어가야되요 메이개피 메이개피 메이다운 솔저 오른쪽 라인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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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불피 라인반피 나가라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라인반피 라인반피 자기야 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앗다 메이합류 메이 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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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얼었죠 숭갈이동기 있대요 숭갈이동기 망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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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라인 먼저 나이스 누웠어 탱크 다 누웠어요 솔져 목표 이거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얘들 메르시 아나 트율로 맡겄어요 석양 60% 60% 상대 뭐야 아 심해 뺐네요 심해 빼고 메르시네요 메르시 궁 없을거에요 2층 바로 들어가죠 오케이 나이스 알았다 메이 벽 빠졌어요 메 있다 매히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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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다 솔져 깨워요 저거 오리 살려줘요 자리야 개피 아나 왼쪽 앞에 솔져 2층 잡으러 갈게요 웨이게 피? 웨이게 피? 아 수경니치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1,601.80입니다 제가 첫 방송 이제 첫 방송 끝났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잡추 주고 시작해야죠 제가 매크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크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눈쟁이라는 놈은 저하고 같이 사는 눈쟁이라는 놈은 에임타운 용 못해가지고 점크랩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에임타운 용 좀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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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o